논현동에 있는 소재의 본점에 왔는데요. 고기가 LA갈비예요. 이게 500g이죠? 네, 맞습니다. LA갈비 500g 미국산이시고요. 엄청나게 두껍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두께는 한 3cm로 저희가 파킹을 해서 스테이크식으로 구워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소재 반찬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반찬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떠셨던거죠? 말돈소금 이쪽에 있는거는 영국 황실소금인 말돈소금이시고요. 이쪽에 있는거는 청와라고 마요네즈입니다. 이쪽에 있는거는 군고추소스 갈아서 만든 홍고추소스라고 하시고요. 이쪽에는 의식간장, 쌈장, 저희 가게 매운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거는 저희 시그니처 소스인 계란장 소스입니다. 나중에 갈비랑 찍어드시면 네, 그리고 여기 백김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백김치 만드시고요. 이쪽에 있는거는 명이하고 양파장 안치고 겉절이하고 여기쪽에는 얼린 무생채로 안죽거리로 만드시고요. 아, 무생채로 얼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거는 육캔데 양념이 다 되어있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쁘고 아주 다양하죠?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리고 LA갈비가 아주 두꺼워서 구우면 참 맛있겠어요. 고기는 구워주는 서비스고요. 소기름으로 팬을 닦았어요. 마늘 올리고, 마늘 좀 더 올리네요. 팬이 다 구워지면 고기하고 지금 버섯, 채소미가 같이 났네요. 맛빼기로 육캠가 나오는데요. 육캠 같은 경우에는 우든살로 바로 묻혀서 내주고 있네요. 민심이 아주 좋죠? 지금 고기를 올렸어요. 쓰레기갈비를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넣은거는 처음 보는데 아주 육즙도 풍부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곁들여서 구워먹는 것도 구성이 상당히 좋죠? 마늘똥이라든가 마늘, 그리고 백김치, 양파에다가 새소이 버섯이니까 같이 먹기에 좋은 것들이죠? 제가 지금 뼈를 바르고 있는데요. 뼈 사이에 붙여요. 육간살도 순설되도 꼭 드시고요. 뼈도 따로 구워서 먹어도 돼요? 뼈에 붙은 고기살섬은 맛있죠? 뼈에 갈비가 굉장히 두툼해서 좀 맛있겠어요. 저는 소고기를 랭하러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다anor트가 있어요. 굉장히 두툼해서 아주 쉬는 맛일세도 로 맛낼것 같아요. 뼈에 갈비 좋아하는데 뼈에 갈비를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 섞으셔서 찍으신 다음에 무생채랑 같이 곁들이시면 해주세요 한번 섞어서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수제소스까지 내고 있어서 굉장히 맛에 대한 추구가 있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브랜드고요 지금 연남에도 소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시청 쪽에도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부산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맛이 기대가 되네요 제일 초점은 계란장에 찍어서 먹고요 두 번째는 백김치에다가 마늘하고 마늘 종을 같이 싸서 먹으라고 하네요 에러 갈비를 이렇게 두껍게 썰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도 아주 맛있어 와사비 살짝 얹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마요네즈랑 찍어주세요 마요네즈랑 아주 잘 어울리는데 마요네즈랑 아주 잘 어울리는데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 다양한 맛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아요 수제의 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골들한테 증정하고 있는 트러플 소금을 내는 트러플 소금을 내는데요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어요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염장 가시마라고 가시마 소금에 절인 건데 가시마를 목에다 한 가닥 얹으시면 이제 큰 신맛이 많아 느껴져요 아 신기하네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나중에 소면사리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네 자 꼬리찜인데요 맛보기 꼬리찜이구요 요거는 3만원이요 꼬리찜은 모양식이죠 맛있겠어요 자 소꼬리를 푹 삶아낸 다음에 그 위에 부추 무침을 올렸구요 양념이 새콤달콤한데요 부추가 듬뿍 올라간게 역시 부산스타일 요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력에 좋죠 소꼬리도 잘 삶아져서 좋아요 논현동에 있는 소제이 인데요 소제이 같은 경우에는 LA갈비하고 소꼬리찜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파이버올이라든가 갈비살, 계란밥, 프라이 계란장, 육회, 육회비빔밥, 소면쪰면사리 요런 것들이 있고요 꼬리살 곰탕이라든가 차돌된장찌개, 김치찌개, 오드레기, 그리고 쫄동, 비빈쫄동, 냉쫄면, 볶음밥, 고국명란장,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부를 레트로하게 꾸며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깔끔하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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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